자 청중리 세 번째 그래서 얘 소리는? plane 쓰기? p l l u a a plane plane 소리 안 나 A 때문에 얘가 A 돼서 몇 가지 소리? plane 다 합치니까 plane plane 이렇게 해서 소리? plum plum p l u m 푸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유는 뭐 중에? 유우우? 어 중에서? 우? 아 플룸이야 아 예 플룸? 플룸 아닌데 피 플룸 플룸 어어어 어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냥 플룸 만들면 플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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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 음 이걸 몰랐어 플룸 플럼 블록 소리가 뭐라고? 블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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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 블록 블록 Black 블록 CK 블랙 블랙 A는 뭐 중에? A, A, R, O 중에서 생각 안 하면서 쓰기 연습한단 말이야? 아 여기서 A가 무슨 소리 냈구나 쓰기 연습 그냥 뭐 뺏겨 적는 겁니까? A가 이 소리 냈구나 생각하면서 A 이게 소리가 뭔데? 블랙 블랙입니다 A가 이 중에 무슨 소리를 해야지 A가 지금 블랙이 되겠냐? 에이요 어? 에이요 그래서 V, 을, 에 하고 CK가 크 됐으니까 블랙 됐네 네 블랙 블랙 계속해서 우리 슬립 슬립 슬을 슬립 슬립 이 이는 뭐?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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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B B B 벌 몰라 벌? B 이거는 C C 보다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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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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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게 글루였음이 글 소리나네 소리는 클라우드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건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소리는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냐 클라우드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냐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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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L 선생님 다 올리지 아우 드 클라우드 쓰기 연습하면 뭐합니까?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냈다는 거 생각도 안하고 그냥 뭐 뺏겨 적고 있고 선생님이 쓰라고 그랬으니까 머리 텅텅 비우고 어 여기에 OU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하고 연습하면 뭐 클라우드 기억이 나났어요? 응 오케이 계속해서 클럽 뭐라고? 클럽 클럽이야? 클랩일 것 같은데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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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C-L-A 클 A P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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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그 다음에 얘는 소리 아까 했지 참 오케이 이거 쓰기 시험 쳤나? 어 쳤네 보자 클럽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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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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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았어? 어? 혹시 보고 뺏겨 적은 거 아니야? 어떻게 해 응?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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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다 정우아 네 보고 뺏겨 적은 건 아니겠지 설마 어? 응 응 응 응 지금 얘기해 보고 뺏겨 적은 건지 아는지 응 응 응 보고 뺏겨 적은 건 맞아 아니야 보고 뺏겨 적은 건 맞아 아니야 응 응 대답 안 해? 보고 뺏겨 적은 건 맞아 아니야 대답 안 해? 대답 안 하면 칠 거다시야 다시 응 보고 뺏겨 적은 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응? 알았어요 오케이 저도 뺏겨 죽었다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 좀 닫고 있습니까? 그래도 하구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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